할 수 있어요? 애교 워낙 많으니까 한 번 해드릴게요 전 봤는데 어떡해 아 더워 자신감을 가져와 자 시작 1더기 1은 귀요미 1더기 2는 귀요미 3더기 4는 귀요미 4더기 4는 귀요미 5더기 5는 귀요미 6더기 6은 귀요미 나이스 브라보 귀엽다 아니 진짜 귀엽다 우리 미르군이 또 정말 귀요미 우리 남자 아이돌 중에 가장 귀여워 흥겨움이 하죠 흥겨움이 1더기 1은 귀요미 2더기 2는 귀요미 3더기 3은 귀요미 4더기 4는 귀요미 5더기 5는 귀요미 6더기 6은 귀요미 잘한다 또 하인무야 대표주자인 엠블랙 미르군이 중국도 중국이고 또 일본에서도 대단한 인기잖아요 우리 좀 알아둬야 될 거 없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남미 그렇죠 남미 장성에서도 인기가 좋죠 장성 장성의 한류스타죠 전남 장성이죠 전라남도 장성 아니 근데 지금 말풍선에 엄마 미안 네 제가 말풍선에 엄마 미안이라고 써놨는데 네 저희 어머니한테 사실 안 밝힌 거짓말이 좀 있어서 아이고 그래서 밝히려고 그래요 그래요 강도가 어느 정도에요? 강도가 아 꽤 낫어요 아 꽤 낫은 어머니가 정말 몸을 부르며 떠질 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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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제가 이제 정산날이 됐어요 근데 엄마가 항상 그러시는 게 나는 너가 정만을 한 10억만 됐으면 좋겠다 맨날 이러세요 엄마가 10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싶다 항상 이러셨거든요 아 이제 연말에? 네 그래서 어느 날 정산이 돼서 엄마한테 전화드렸어요 엄마 나 이번에 아시아투어도 했고 남미에서 1등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 10억 정도 될 거 같다 안 믿겠지 했는데 갑자기 아니요 아니요 엄마, 나 10억 됐어 했는데 하고 뚝 뚫으신 거예요. 뭐지? 몇 분 동안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했는데 전화를 사방팔방에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부터 할머니, 이모, 친구들한테 나 10억 생겼다고 10억 생겼다고 다 같이 쇼핑 가자고 난리가 났다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커진 거죠, 일이. 그래서 엄마는 아직까지 제 통장에 10억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어떡해. 아직도 10억이 있는 줄 알아요. 어머니는 그 10억에 대한 6억 정도가 어머니 거라고 생각해요. 방송에서 정식으로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엄마, 제가 10억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놨으니까 제가 꼭 10억 벌었을 때 제 통장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날 저랑 어머니랑 드라이브를 하다가 어머니가 창문을 열어놓고 날씨도 좋으니까 저랑 저랑 제가 조수석에 앉아있고 엄마가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호에서 딱 쓴 거예요. 왼쪽 차에 문도 열려있는 거 같이 그래서 그쪽에 이제 차에 타신 분이 남자분이 타 계셨는데 서로 이렇게 아이컨택이 된 거예요. 어머님이랑 어머님이랑 몇 초 아이컨택 하더니 그 남자분께서 장난기가 되셨나 봐요. 그랬어요. 저 엄마한테 빵! 이랬어요. 엄마가 보고 있다가 빵! 빵! 이랬어요. 엄마가 보고 있다가 으악!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모르는 사람인데 엄마, 뭐한 거야? 했는데 사람이 저렇게 용기를 내서 장난을 치면 최선을 다한 리액션을 받아줘요. 이게 그게 정말 굉장히 훈훈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키가 다근하시다. 어머니의 키가 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간다운 얼굴이네요. 노래하는 건축가 양진철입니다. 신동엽 씨 굉장히 오랜만에 오시죠. 신동엽 씨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투샷으로 하는 건 한 10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리웠죠? 제가 러브하우스라는 작품으로 그렇죠. 러브하우스 대단했죠. 사실 근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연관 검색어로 좀 왔는데 예전에 연관 검색어에 학력 위조라고 떠 있어서 사실 어찌 된 건지 여쭙고 싶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양진선 학력 위조라고 진짜 이게 포탈 사이트 초보문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떠 있길래 그냥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다행히